안녕하십니까 제이비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예초기 블레이드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예초기 나일론 끈으로 커터가 되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걸 썼었는데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쓸 때마다 좀 섬찟섬찟해요 돌도 많이 튀고 또 잘못하면 다칠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저걸로 바꿔보려고 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이거를 처음 바꿔본다는 거 말은 물론 들었지만 이거를 다 제거하고 이거를 끼우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듣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끼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걸 바꿔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네 안 들어가 있네 이렇게 날리는 건가봐요 이거를 끼워 넣으라고 여기를 여기다가 끼워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먼저 얘를 분리를 해내야 되겠죠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밖에서 하면 좋지만 퇴근하고 와서 작업을 하는 거라서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아시잖아요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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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는 제가 더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요거 빼고 요거 빼고 그 다음에 얘는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얘를 내버려 두고 얘를 일단 먼저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아 이게 거꾸로 들어가는 건가 반대 방향으로 다 들어갔는데 조여지지가 않아요 어 이거 빼야 되는데 이거 또 해야 되잖아 얘가 서야 되는데 안 쓰네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맞네요 그 다음에 얘를 끼우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고정이 될 거 같네요 그렇게 해야 고정이 여기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었고 여기다 나를 끼우는 방법인데 1 손잡이를 돌려서 윗부분에 표시선을 일치시킴 5 일치시켰어요 한 줄을 완전히 관통시킴 이거를 일단 관통시키래요 여기다가 관통 이렇게 해서 절반임을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 끝을 딱 잡고 쭉 당겨서 이렇게 하면 절반이 되겠죠 절반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손잡이 충격판을 돌려 감음 오늘 어디로 일로 이 길이가 여기서도 이 정도 하면 됐네요 오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얘를 여기다 끼우면 되네요 얘를 여기다가 이쪽 방향으로 얘를 잡아주고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풀리진 않으니까 줄 길이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그럼 얘는 다 됐어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쉽게 됐는데 여기 보인다 여기다가 예측이 엔진을 연결을 해야 돼요 차에 실어서 수리하러 가느라고 얘를 이렇게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를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들부터 하나씩 조립을 끼워줘야 되고 끼워줘야 되고 여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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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가지고 아직 그렇게 모기가 덤비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는 다 하고 나왔습니다 요거를 마저 끼우겠습니다 이게 좀 조립을 할 때 이제 넣고 보니까 그렇네 여기 표시가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일직선이 되게 넣어야 쏙 들어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잠깐 돌려봤는데요 확실히 확실히 저 칼날 보다는 못하네요 못하고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베어지는 줄 몰랐는데 칼날은 좀 더 깔끔하게 한 칼에 베어지고 또 뭐가 튈 게 있으면 어디로 튀는지 그걸 알겠는데 이 와이어는 좀 굵은 것들이나 이렇게 조밀한 것들은 그냥 진이겨버립니다 자르는 게 아니고 진이겨버리고 또 굵은 이 잡초들은 파편이 튀어요 잘리는 게 아니고 이게 뭉개가지고 파편이 튀면서 그게 또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좀 몇 번 맞았는데 어... 좀 가볍고 뭐 조금 덜 튀는 것 같은 조금 뭐 그런 안정성은 있는 것 같은데 풀을 깔끔하게 베지는 못하네요 보기만 보고 한번 바꿔서 써봤는데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 예초기 날 교체를 하고 테스트 구동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